지금까지 비지도학습에 해당되는 방법론을 살펴봤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정리정돈 해볼까요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의 차이점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봅시다 비지도학습은 탐험적이에요 탐험이 미지의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듯이 데이터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지도학습은 역사적입니다 과거의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모르는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인인 독립변수와 결과인 종속변수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아는 말들의 빈도수를 정리정돈해서 조사해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의 살림들을 정리정돈 해보는 것도 나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정리를 해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가 많이 나왔다면 나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또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리정돈을 해보면 그 대상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군집화와 연관 규칙만을 놓고 봤을 때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은 결국 비슷한 것은 모으고 다른 것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즉, 그루핑을 하는 것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정리정돈에서 그 표에 담긴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뭐냐고요? 다 알아버리면 아쉽잖아요 탐역스러운 수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까치밥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비지도학습까지 아는 사람이 되셨네요 정말 멀리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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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